아무도 안들어오면 어떡해? 들어오겠지 설마? 아무도 안들어와 25명 하이 1등 하이 베이비 하이 여러분 안녕 나는 미쥬라고 해 잠깐 켰어요 여러분 다들 뭐하나 해서 오랜만이죠 영어에요? 당연히 메이저님도 보고 계신다 미쥬스룽에 하이 미쥬 시공간이 뒤틀린데 그거 끝난지가 언젠데 이뻐요 알러비우 재석이형 강퇴 없어요? 인스타는 강퇴 어플 없어요? 보정 꼈어요? 이거 보정 없어요 보정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줄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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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머리카락이 휘었대 이거 만거야 웨이브가 만거야 고데기로 라방은 안 휘어서 나오네 당연하지 보정을 안했는데 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휘지 않았잖아요 코가 너무 귀엽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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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메이전이 막 웃어요 이번엔 아무 데도 휘지 않았어요 어쩌라구 언니 눈 헬로키티 닮았어요 헬로키티가 어떻게 생겼지 키키키키 원래 휘어. 홍성 원래 휘어. 언니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매니저 속마음. 조마조마함. 왜? 조마조마하세요? 조금? 조금 조마조마하네. 왜? 왜 조마조마한 거야? 신났네 미주.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나 왜 안 들어가지? 일하고 있는데 라방하셔서 몰래 보고 있대. 아 몰래 봐도 돼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 미주 씨. 자동차 휘었어요. 그게 어떻게 휘어? 휘게 만들었겠지.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었어요? 저 오늘 그거 먹었어요. 다이제 크림 맛인가? 바닐라 맛인가? 그거 먹었어요. 노래 추천 이번에 그 스무살님 노래 나온 거 좋던데? 휜? 휜 아닌 퀸이래. 맞아. 정답이야. 근데 제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킨 거라서 여러분 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잠깐 킨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나 안 말랐어요. 다이제 오랜만이죠? 나 근데 진짜 나갈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